아 욱할 게 따로 있지 변호사가 이를 덩키워요? 정답지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들었어 변호사니까 무조건 법으로 해결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끔다 청변 말로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거네 못하겠으면 얘기해요 내가 대신하면 되니까 저도 싸울 수 있어요 제가 해요 내 변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 알게 될 겁니다 아 욱할 게 따로 있지 변호사가 이를 덩키워요? 정답지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들었어 변호사니까 무조건 법으로 해결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끔다 청변 말로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거네 못하겠으면 얘기해요 내가 대신하면 되니까 저도 싸울 수 있어요 제가 해요 내 변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 알게 될 겁니다 청변 자기